1층으로 가요 건축물 내장상 실제로 1.5층인데 아레나 간지하고 1.5층이 여기 관리비가 어때죠? 여기 3천에 30에 관리비 6만원인데 5만원정도 할수있고 잘 말씀드리고 3천에 30까지 툭 해볼게요 제가 말한 3천에 20이 이것보다 많이 작아요 어차피 멀고 방 크네 방도 3천에 30이면 괜찮아요 3.5층 가까이 있네요 3.5층 가까이 있네요 3.5층에 3.5층이 있네요 3.5층에 3.5층이 있네요 많이 크네요 3천에 30에 6 3천에 36 3천에 30에 6 2천은 그럼 40? 2천에 46 3천에 딱 30까지 4천은 안되고 3천에 3천에 30까지 5천 더 화장실 창문 저쪽에 있구나 3.5층에 36 재생목록 누르시면 1,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 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생각합니다.